황금오빠 목소리야? 더워서 오빠들 빨리 보고싶어? 콩양이 애도 보고싶어? 근데 오빠 목소린가? 오빠들 목소리가 나는데 황금오빠 목소리야? 황금오빠 목소리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 콩양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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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찌 콩양이 오고 콩양이 왔다 콩양이 왔다 수시빈이 엄마 오세요 어디 갔다 왔어요? 할아버지 아 뭐 좋아 아이고 좋아 예이 뭔데 신났어 아 예 아이스 알았어 툭 사놔 어이없다 진짜 맞지? 여기 갑니다 비옵니다 하하 너 어떻게 할래 발 수도까들 갔다 왔어요 수심아 내려가자 수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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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int 그 중 수심아 다행히 수심아 수심아 아 적산 앉아해주지 응 수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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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나게 놀았어 옥슨아, 잠이 넘어와? 너무 신나게 놀았어 어? 이석 씨 뛰셨어요 집에 가시죠 집에 가세요 빨리 가세요 화이트 오지마 꽃, Sahara 꽃, Landsat 문을 저취해 문을 먹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